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세후급여의 퇴직금 산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00-20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약정금 사건인데 원고는 고용의사였습니다. 피고는 동업자였는데 원래 원고는 동업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 관한 수익금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인정이 안 됐고 그러면 내가 동업이 아니면 내가 고용직 의사니까 퇴직금을 달라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와 병원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동업 약정은 통정 허위표시라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업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자 청구로 퇴직금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정확하게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원고는 의사였을 것이고 피고는 의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아닌 사람과 의사인 사람이 동업을 했을 경우에는 동업 약정은 사회상 무효가 됐죠. 어쨌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원고가 동업 약정 인정이 안 됐으니까 퇴직금 달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회에서는 세후로 2300만원 주기로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금 문제는 피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세금 포함한 그러니까 원래 명세 내역서에 보면 원래 지급 내역이 있고 세금이 있고 실제 지급액이 있죠. 실제 지급액이 2300만원으로만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 퇴직금 평균인금을 계산하려면 원래 지급해야 될 돈 그 돈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원고를 주장했고 피고는 세후로 2300만원으로 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뭐 2년 2년 3년 이동 고박이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가 남죠. 급여 명세서에는 큰 금액이 적혀 있는데 약정은 세후로 약정했다면 그러면 급여 소득세 이 부분이 평균인금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이제 그 뭐 소득세가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가 납부한 소득세는 원고를 대신에 납부한 것이고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상당액도 평균인금이 들어간다. 결국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라는 게 맞고 그래서 원고가 말이 맞다. 그래서 이거를 피고 말이 맞다고 하니까 세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뭐 이 사건은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고 법조실무자라면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후 급여 약정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문직의 경우가 그런데요.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세전은 모르겠고 세후로 얼마를 달라 그러면 이제 통장에 세후로 천만 원 혹은 뭐 오백만 원 이렇게 찍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자는 세후 금액에 맞춰가지고 다시 지급할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700만 원 산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이런 걸 다 내고 남은 500만 원만 지급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때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이 7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이런 식의 세후 급여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서 나중에 퇴직할 때 그 원래, 그러니까 지금 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를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사업주도 세후 약정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한다. 이거를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계약 의무 위반과 불법 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10-47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을 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 피고는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었는데요. 이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결국은 이제 분양권을 취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중개인이 패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파기환송됐죠.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이제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이제 매수를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개했냐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분양권을 팔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분양권 전면은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경우가 많고 또 당사자 사이에서 모르게 진행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피고가 이 매매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원래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소도를 제기한 게 아니고 사기를 당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불법행위를 주장을 하다가 그게 잘 여의치가 않으니까 매매 계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사기까지는 안 되지만 피고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피고의 내용은 매매 계약의 주요사항을 조지하지 않았다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만 말하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애초에 원고가 사기라든지 나를 속였다 아니면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안 되니까 중간에 하나가 매매 계약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앞에 사기들은 다 인정 안 하고 매매 계약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게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의 권리로서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그러니까 민법은 크게 법률의 권리를 축에 나누면 계약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부당이득 책임이 있고 사무관리 책임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 계약 책임이 압도적으로 많죠. 90% 거의 95% 이상이 다 계약 책임입니다. 어쨌든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어메히 다르고 부당이득 사무관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계약 책임의 위반사의 위기 때문에 그 계약 책임이 위반됐다고 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원심은 사기 이런 걸 막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인정이 안 돼서 그냥 불법행위를 쭉 가버린 거죠. 아마 이것만 가지고 주장했으면 인정 안 해줬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결국 원고 변호사가 그 부분을 불법행위 책임을 여러 개 묻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인정하다 보니까 계약 책임을 제대로 청구를 못 한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사건은 파기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계약 책임을 묻는 걸로 청구 취지 변경을 하거나 원인 변경을 추가하게 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대법원은 그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제 이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입증 책임이 다릅니다. 계약 책임은 계약 위반 사실만 있으면 채무불행 책임이 바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는 것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약 책임은 계약 책상의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상대방이 위반했다. 이러면 이제 계약 책임의 인정이 끝나고요. 불법행위 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고위 과실도 상대방이 있다. 즉 계약 위반에 고위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를 계약 책임에서는 상대방이 지는데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주장하는 쪽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 인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계약 책임을 먼저 가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원고가 매우 화가 나가지고 계약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구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심에서는 인정을 했지만 대법원은 그거 잘못됐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 전략에서는 이게 계약 책임인지 불법행위 책임인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아까 말처럼 채무부령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보통 이런 사건에서 결론이 결론도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보면 내용도 잘못됐다는 캐시가 나오는데 이 판례에 보면 결과가 잘못됐다고까지는 하지 않는 걸 봐서는 결론은 동의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법리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를 이길 걸로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계약 책임과 불법의 책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법원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배당이의와 사회취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 269 69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사회행위 취소하는 채권자였고 피고는 배당받은 채권자입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2010년 12월에 회사가 채권자인 피고에게 근제당권을 설정해줍니다. 여러 채권자 중에 한 사람에게 근제당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회행위 취소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KNL이라는 곳에다가 10분의 1의 지분을 이전해줍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회사 소유가 아니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2010년 10월에 원고가 원고는 채권자였는데 회사에 이 회사의 10분의 9에 대해서 가압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가압률을 못하고 10분의 9만 가압률을 하게 된 거죠. 대신에 근제당은 전체 지분에 다 되어 있는 거죠. 시기가 앞서 있으니까. 그런데 원고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률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법원에서 근제당권자인 피고에게 4억 원을 배당을 하고 원고는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배당 이의를 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 근제당은 사회행위로 취소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얘가 받은 4억 원 다 나에게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이 사회행위 맞다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배당을 경정해서 원고에게 다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피고가 상고를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문제의 이유가 뭐냐면 원고는 가압률 채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률 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거는 10분의 9에 관한 가압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갖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0분의 1의 지분은 상당히 경매대금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압률을 한 건 10분의 9 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내용을 봐 보시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배당 이후의 소에서는 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과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당받을 권리는 내가 채권자로서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내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가압류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채권자지만 경매 절차에다가 배당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원고는 10분의 9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 채권자로서 한 거고 10분의 1 이거에 대해서는 안 한 거죠. 그거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한 거에 대해서. 따라서 원고는 사행위 취소 채권자로서 피구에 대해서 전액 반환을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변액을 그러니까 전 부가 다 무효니까 4억 원 전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 채권자로서는 10분의 9 경매 대금에 대해서만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억 원 전체가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만 가압류 채권자로서 받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실무에서는 사행위 취소의 채권자로서의 범위와 배당받을 권리의 범위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이 파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실무에서는 아주 많이 등장을 않지만 이 배당이의 소가 어떤 의미고 배당이의 소에서 사행위 취소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그걸 다 받으려면 10분의 9에 대해서는 배당의 경정을 청구하고 10분의 1에 대해서는 채무자 또는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청구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들어가고 배당이의만 하게 되니까 10분의 9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만 배당이의를 경정을 받을 수 있지 10분의 1에 대해서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배당이의 소에서의 배당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건축설계 도서와 저작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다 26198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름의당 사건이고요. 원고가 건축설계사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건축주였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다른 설계사한테 설계를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피고가 된 거죠. 상고기각대사과 인사 한번 내용 보시죠. 피고 건축주가 원고에게 다가구 주택에 설계 도서를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설계 도서를 써서 건물을 신축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피고가 그 설계 도서를 다른 피고 설계사한테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설계 도서 설계사가 원래 원고가 했던 설계 도서하고 유사하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사하다고 해서 원고가 설계 도서 내가 창작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도용했다. 그래서 건축주와 다른 설계사를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건이죠. 문제를 뭐냐면 건축설계도는 통상적으로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능적 저작물 그러니까 아파트 도면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창작물으로 할 수 있나 같다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건축설계 도서를 저작권 부서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 특히 기능적 저작물인 경우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기능적 저작물 이렇게 실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칙을 설명한 거죠. 그러나 창작자가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을 담은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물이 보호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음에 설계했던 설계조서 자기가 친축했던 설계 보면 지붕의 형태라든지 1층의 출입문 회랑 형태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이 있다. 그런데 이것과 피구 설계사와 건축주가 설계한 다른 건축물 에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맞다. 라고 해서 원고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건축 모형이나 설계도 같은 건축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라든지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이런 것들은 기능색 저작물이라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는 저작권이 인정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도나 도표 설계 약도 모형 이런 것들도 창작자의 창작성이 충분히 드러나고 개성이 드러난다면 그거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걸 대법원에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남의 설계도도 가져다가 자기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바닥으로 구획된 상가 점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220-666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2021년 사건인데 6월에 선고된 사건이죠. 굉장히 빨리 된 건데 보통 건물 인도사건은 이렇게 빨리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리 처리한 사건이죠. 판례공부 원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상가 매수인이 원고고 매도인이 피고가 됐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청구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이제 꽃도모의 상가의 1층 점포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대금도 다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점포의 지분 소유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사건 상가는 꽃 도매시장인데 구분소유가 등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 구분소유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점포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상가가 다 분양됐다가 상가가 잘 안되니까 일부 점포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가지고 바닥으로 구획이 되다 보니까 일부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로 바닥이 옆이 비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꽃 도매상이니까 화분도 거기다 갖다 놓고 물도고도 쌓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바닥 경계가 점점점점 불분명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구분 경계가 불명확하고 실제 혈압과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실제 혈압과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에는 뭐 나 다시 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너무 다르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목적물의 지분을 매매한 거기 때문에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라고 기각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상가에 경계없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경우에 지분 매매의 경우 특정물 부분 인도청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류도매상가에 가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쭉 그어놨죠. 근데 이렇게 칸막이도 돼있고 이래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되는 꽃도매상이라든지 그 외 나머지 비어있는 점포들이 막 발생하면 옆에서 자꾸 물건 갖다 놓게 되면서 경기가 불분명하게 된 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때 매매 목적물을 특정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래 그 구분소유에 있는 등기상태에 있는 거기로만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매매 계약서를 잘 봐야 된다. 이 매매 계약서가 특정물을 전제로 한 것이냐 지분을 전제로 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의 기재는 분명히 메토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심은 지분의 매매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실제로는 구액성산은 이만큼인데 실제 사용하는 건 이렇게 돼있거든요. 넓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 실제로는 자기 것도 아닌데 이것도 매매 대장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문제는 그게 소유권을 못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야지 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의 토지도 팔 수 있는 거죠. 다만 계약 불의임 책임이라든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뿐이니까 결국 대법원은 이게 실제 매매 특정 부분을 매매한 것인지 지분을 매매한 것인지 다시 살펴봐라.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특정 부분 실제 특정 부분을 인도하기로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뭐 반개적 판단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매동인이 계속 이제 인도를 안 하고 사용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판례는 상가 특히 바닥으로만 구획된 경우 이렇게 벽세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의 구분표시가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대로 많습니다. 아파트 상가 이런데도 위에다가 그냥 대충 세워놓고 칸만 나눠 놓고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점포 구획이 안 되고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만 대충 구획 설정해 놓고 이거 이거 38호 이거 30호 40호 이렇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상가로 가서 가서 구획된 부분 건축물 대장에 있는 부분 구분 소유된 부분 실제 현황 이 세 개를 다 확인하고 구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분쟁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상가 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이 판례는 그럴 경우에도 일단은 특정물 매매로 봐서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도에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 소유권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하자담보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액 대금 감액 정도 어쨌든 이 사건은 상가 매매에 있어서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제3자 채권 침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다 1082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분양받은 계약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건설회사였는데 건설회사가 폐소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은 보시죠. 니즈몰이라는 부동산 시행업자가 있었습니다. 시행업자가 피고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하죠. 그리고 나서 KB 부동산 신탁에다가 부동산 신탁을 하게 됩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신탁자가 분양대금을 받게 됩니다. 분양대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아파트 이전 등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건설사한테 분양대금에서 떼가지고 건설대금 공사대금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고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3억 3천만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 분양수익금 관리계좌 인출에 대해서 원고와 니즈몰과 피고 그 다음에 신탁에다가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인출은 반드시 건설회사 피고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행사인 니즈몰의 요청에서만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3억 3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하기로 하고 니즈몰이 1억 3천만 반환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즈몰이 건설사한테 이거 3억 3천만 원에 분양을 해서 잔금까지 다 납부를 했는데 이거 그냥 해제하기로 했고 1억 3천만 원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니 건설사로부터 동의를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준 상태에서 시간을 끌다가 2015년 10월부터 2006년 3월 한 7달이 거쳐서 공사재금을 지속적으로 다 가져가서 결국은 분양대금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게 되겠습니다. 결국 원고는 1억 3천만 원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건설사에 대한 상대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뭐 일단은 계약 책임 불법행위 책임 부당이든 여러 가지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재산자 채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 피고가 건설사는 자기 공사재금을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의를 해줬으면 1억 3천만 원을 원고한테 줬을 텐데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자기 공사재금을 다 받아갔는데 이게 부당이로 볼 수 있는지 요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럼 피고한테 소례배당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있느냐 불법행위라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위법한 행위의 고의 과실이 인정돼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데 위법한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동의를 안 해주는 게 위법한 건가 그 다음에 공사재금을 받은 건 위법한 건가 이게 좀 약간 의문이 있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당이 될 부분은 판단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그런데 아마도 부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사재금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상 원인 없이 돈을 가져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를 했는지 기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판단이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이 지느냐 이 문제인데 피고가 자신의 대금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동의를 안 해준 겁니다. 지금 이 계약은 3억 3천만 원을 장금 다 받았는데 1억 3천만 원만 돌려주기로 하고 지금 2억 원은 그냥 원고가 포기한 상태죠. 그런데도 동의를 안 해준 겁니다. 7개월 동안 이유는 자기 거 먼저 받으려고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지점을 지적하고 있냐면 피고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자기 것만 먼저 받으려고 동의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 거 우선 받으려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1억 3표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고로 이거는 제3자 즉 원고의 채권을 제3자인 피고 건설하다가 침의한 거다. 라고 해서 제3자 채권 침의가 인정한 겁니다. 이 사건은 좀 특이한데 제3자 채권 침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 사건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좀 특이하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대금 신탁대학에서는 시공사의 우선 수익 조항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대금이 먼저 들어오면 시공사를 먼저 주는 분양 우선 수익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건설자는 우선 먼저 받아가도 문제가 안됩니다. 제3자 채권 침이 안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수익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건설 회사가 먼저 가져가서는 안된다라고 대법이 판결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변호사가 제3자 채권 침의 라는 잘 인정되지 않는 법리를 주장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승수한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잘한 거죠. 이 사건은.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법리에 도전할 필요가 있고 그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승수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두 가지죠. 제3자 채권 침의 인정된 희귀한 사례라는 거고 변호사가 법리를 끝까지 주장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회생계획 인가와 소멸시효 중단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다 29067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즘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대창건설이고요. 하자보수 연대책임을 잡던 회사였습니다. 피고가 폐소했다가 상고했더니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남한건설 이라는 회사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금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짱건설은 남해안건설의 공사에 관해서 하자보수 책임의 연대채무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2013년 12월에 남해안건설 시공에 있던 남해안건설에 소송 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를 하니까 주택공사가 어 그래 하자보수 책임을 내가 절 수도 있으니까 소송 고지를 해가지고 이 판결에 따른 효력을 남해안건설에도 인정받게 하려고 소송 고지라는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소송에서 폐소하면 남해안건설은 그 금액만큼을 토지주택공사는 남해안건설을 상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해안건설은 소송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해안건설이 이 소송 고지를 받기 전에 2010년 12월에 회생계획이 인가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화사보수 책임을 소송을 제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회생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채권은 실권됩니다.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회생계획 인가시에 목록에 기재가 없는 채권 이 경우에 하자보수 채권이죠. 이 채권은 실권이 되는데 연대채문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창건설의 연대채문은 남아있는 거고요. 남양건설의 본 하자보수 채권만 실권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남양건설에 대해서 2013년에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에 소송고지를 했는데 그 효력이 대창건설에게 미칠 것이냐 이게 이 쟁점입니다. 즉 실권된 남양건설의 하자보수 채권에 대한 소송고지의 효과가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대창건설에게 미치냐 미친다면 하자보수 채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공사가 대창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게 되죠. 미치지 않는다면 소송 중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실권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회생채권에 신고 안된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자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주채무자인 남양건설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단 안된다. 그러니까 대창건설에 대해서는 따로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따로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연대채무도 소멸시효로 완성돼서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채무자는 남양이었는데 대창건설에 대해서 남양에 대해서 소송 청구를 하게 되면 연대채무자도 소송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남양건설이 회생계획 인가돼서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하지 않는 이상 이것도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실권이요. 그러니까 회생채권에 들어가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도 없다라는 걸 명확히 밝힌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주택공사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2013년 소송 고지를 할 때 남양건설이 회생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연대채무자인 대창에 대해서도 소송 고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 사건에서 대창건설에 대한 그 그 하자분수금을 구상채권은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은 회생채권이 문제게 된 사건에서 소멸시효 중단이 실권된 채권에 대한 밑이 낮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실제 연대채무자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별도로 소송 고지를 하든 이행 청구를 하든 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지입죄와 업무상 배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436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사건이고요. 검사가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승된 사건입니다. 명호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 배임이 문제 있는 사건이고 특히 배임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유배하는 행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지입제 차량 지입이라는 것은 운송회사가 있고 운송회사는 차에 등록을 받아주지만 실제 주인은 차주가 자기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자기 차처럼 막 몰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세금 처리라든지 이런 것만 운송회사가 처리해주고 수익은 다 차주가 알아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운송회사가 이 차량 등록에 관한 관리 사무 이게 타인의 사무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운송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지입 차주들의 차량이 운송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입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차도 아닌데 남의 차죠. 그러니까 등록만 운송회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지입 차주 차주들의 소유인데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해 1억 원을 대출받았으니까 업무당 배임이라고 기소가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집 차주는 약간 보호가 그러니까 운송회사가 집 차주는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약간 명의신탁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보호가 가치가 있는 신의가 있느냐 특히 최근에 명의신탁에 관련해서 이런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이중매매라든지 이중양도 그 다음에 양도당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서 배임에 관한 테로운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과연 그 이런 운송회사와 집 차주의 관계에서도 이런 배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식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운송회사와 집 차주에는 신의가 없다 예외적으로는 특약이 있다면 침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배임이 없다 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업은 계약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극부의 내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송회사는 기본적으로 차주의 차량 관리하는 사무 자체가 타인을 위한 사무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지입죄의 차양에 있어서의 운송회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맞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원칙적으로는 신의관계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으면 신의관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운송회사와 집 차주 간에는 신의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운송회사의 업무 자체가 집 차주를 위한 업무라는 거죠. 관리하는 게 운송회사의 업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실무에서는 배임의 구속요건 특히 보호와 신의관계의 유무가 핵심이 됐는데 대법원이 집 차주 회사와 그 다음에 집 차주 운송회사와 집 차주 관계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 처리한 자가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거고 요거와 유사한 여러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유사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청산법인과 형사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426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원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은 보시죠. 이 사건은 공소기각에 관한 형사절정법 제328조의 1항의 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이게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이죠. 특히 피고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가 무슨 의미냐 라는 거죠. 다시 방해 보시죠. 이 피고인인 법인은 무등력 투자 1위머브를 했습니다. 투자 1위머브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벌금이 회사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돼서 약식명령이 갔습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할 당시에 법인이 청산 종결 등기가 완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산 종결 된 게 통상적으로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사망 친구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법인에 어쨌든 사망 친구가 된 사람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공소기각이 되죠. 사망 안되니까. 법인이 청산 종결 된 후에 약식명령이 청구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원심은 약심의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법인이 청산 종결 됐다는 말은 자연인이 사망 과 똑같기 때문에 공소기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피구인이 상구까지 하게 된 거죠. 대문은 뭐라고 하냐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 범위는 존속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 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청산 절차가 청산 종결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청산법인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통산무 채무가 남아있으면 별게 없지만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채권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청산법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채권자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특히나 어떤 경우냐면 청산법인이 종결을 해서 끝났는데 채권자는 돈을 못 받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법인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은행으로 보증 이런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게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채권자가 청사법인의 상태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돈을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형사법으로 넓혀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청산 종결 정기가 된 후에 종결되기 전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도 가능하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청산 종결되도 종결되기 전에 했던 위법한 행위 여기서 말하는 무등력 1위법에 대한 벌금 이런 것들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다 있고 벌금 가능하다. 그래서 원심 맞다라고 지금 판결한 거죠. 이 판결은 좀 이상한데 형사상 형사상 소득법 제328조 제2랑 2호가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공소 개혁 하게 되어 있는데 수사나 재판 받으면 청산 종결 등계되도 당사자들이 다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형사상 권에 있어서 법인은 이 아까 말한 328조 2랑 제2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할 때 했던 행위로 다 수사 재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민법에서의 논리를 너무 형법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민법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형법에 적용한 사례죠. 그래서 좀 약간 의문이 있고 이거는 학문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실무자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소되고 판례에 따라서 수사도 받고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기억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즉 청산 종결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고발인 입장에서는 고소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된다는 거 상식 차원으로 기억해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송달되지 않은 공소장 변경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9도 721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고요. 인정된 죄명은 공연 음란사입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제 공소장 변경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범죄의 사실에 관한 내용은 별 중요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인데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기소가 된 상태에서 기소된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뭐 죄명을 추가한다든지 혹은 뭐 약간 구성을 달리하든지 이런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 준비를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한 유무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 공판기간을 절차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다가 옆 좌석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가지고 추행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추행을 했다. 그러니까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에 관해서 입증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죠. 항소를 하면서 추가를 뭘 했냐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안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속버스 안이라는 곳에서 자유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연 음란죄가 된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를 하게 된 거죠. 그 추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 추가하게 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피고인에게 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종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결되고 판결이 이제 그러니까 송자를 못 받은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고 재판이 열린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고 그리고 나서 원심이 추행은 무죄 맞다. 그렇지만 공연 음란죄 인정된다 해서 공연 음란죄에 있어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나중에 공연 음란에 관한 변경된 공소장 변경을 나중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선고는 이후에 받았지만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 과연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맞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송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추행을 공연 음란죄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실무에서나 학문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뭐냐면 이 강제 추행을 공연 음란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송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두 가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범죄까지 반경할 수 있느냐 이게 세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두세 가지의 문제를 다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강제 추행과 공연 음란은 행위가 완전히 다르고 보호법읍도 다르고 죄질도 다르다. 따라서 이거는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첫 번째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과 피고인에게나 변호인에게 변경 실속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에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 그런데 아마도 나중에 제대로만 송자리 되면 변경은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거면 결국은 절차만 지키면서 다시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 침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고 파기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파기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공연 음란적으로 처벌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버스 안이라는 것도 공공연한 장소라고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가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받으라고 한 것 뿐이죠. 이 사건에서는 어쨌든 피고인은 가계층은 무죄가 되는데 공연 음란죄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절차적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재판을 늦게 받을 뿐 다른 이익을 받은 게 없습니다. 사실상 다시 유죄받고 벌금 받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 절차에 어떤 유법한 걸로 인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죄를 받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재판하면 되니까 다시 처벌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절차 위반이 있다고 봐서 파기되고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다시 파기되더라도 공연 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절차에 관한 판결이었고요.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째 판례공부 형사 술값 12와 강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453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강도 상의 사건인데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강도라는 것은 형법 제333조에 있는데 폭행협방으로 재산사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강도가 되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15만 9천원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값으로 2만 2천원을 지급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술집 주인이죠. 주인이 술값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실신시킨 상태로 종업원도 때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술집 주인을 때려서 실신시켰다. 그러므로 강도 상의다. 이렇게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폭행 상의는 인정이 됩니다. 계산사 이득을 취소하는 강도죄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원심은 인정을 한 거죠. 또 술값 안 내려고 때린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현금 2만 2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현금이 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술집 주인한테 체크카드를 줬습니다. 체크카드에서 긁으려고 봤더니 잔액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 계좌이체를 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판례공보유지를 찾아보면 피고인이 그 전에 여러 술집을 해서 술집을 다녔었습니다. 그때는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돈을 다. 그런데 마지막 술집에서 지급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손짓으로 얼굴을 막 비춥니다. 비추면서 너 돈도 없어서 술 마시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툭툭 칩니다. 너 돈 없는 놈들이 술 먹고 이렇게 막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는 실신됐고요.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주점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던 셈입니다. 누워서 경찰에 출동했을 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대법원은 이거는 피해자인 출첵주인이 피고인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서 때린 것이지 술값을 안 내려고 해서 때린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서 때린 거라고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술값을 안 내려고 때렸다고 보기가 그러니까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좀 무시를 당해서 때린 거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고로 재산사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이 안 됐다고 본 거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술값에 관한 시비 과정에서 폭행한 일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강도 상해로 인정되는 게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다시 잘 보라는 겁니다. 술값을 안 내려고 때린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화가 나서 때린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혹시라도 다른 원인으로 때린 가능성이 있다면 함부로 강도제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실무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변호인으로서는 이런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열심히 주장한 겁니다. 열심히 주장을 해서 이거 무시해서 때린 것이지 술값 안 내려고 때린 것 아니라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해서 받아 1, 2, 2, 1에는 안 받아줬지만 대법원에는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호인이 열심히 주장해서 피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폭행 상해로는 아마 피곤을 처벌받을 겁니다. 그런데 강도제가 워낙 형이 높기 때문에 피곤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득을 얻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원인을 다시 찾아봐서 강도제가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변호인은 열심히 노력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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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